서있구요 자 프리킥 서진주 그대로 슈팅 골 4챗골 기록합니다 수원도시공사 스컨 1대0 네 아 지금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아 지금 콩콩 뛰어서 좋아하는데 확실히 정말 시원한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서진주 선수가 이 위치에서 왼발 프리킥 시원하게 넣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서진주 선수가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저돌적인 플레이도 많이 보여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왼발 왼발 크로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프리킥에서까지 이런 좋은 모습 결국에는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이 집중력 굉장합니다 강갈골키퍼로서도 어느정도 크로스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었을텐데 크로스바와 같은 모피에서 굉장히 빠르게 날아왔던 슈팅을 막기가 쉽지가